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사라지니 오는 거야? 우위로 입어서 너무 뛰면 안 돼 ığın 직원들이 너무 좋쥐 어구 잘 긋는다 오빠 엄마 먼저 갈까? 비 더 오기 전엔 빨리 갔다오자. 응? 가자! 똥꼬! 너희의 정신이 그니까 너희의 정신이 그니까 너희의 정신이 그니까 나의 정신이 그니까 너희의 정신이 그니까 왜 그러게? 너희의 정신이 그니까 엄마가 엉망스러워? 비 오는데 데리고 나갔다고? 그래도 그렇게 엄마 쳐다보는 거야? 응? 엄마가 어? 네 방 들어갔다가 안나온 방 찍고 응? 불편해? 알았어 엄마 이리로 갈게 엄마 방에 가서 좀 갖고 와도 돼? 간다? 엎드려를 시켜서 발을 닦아 그렇게 닦지말고 응 엎드려 안해 화났어 여기 때문에 엎드려 안해지고 이기야 화딱 지어놨어? 그리고 이기yn이 된다 화났어? 나는 이기야 필리핀 비그레시야? 응? 얘? 아이고 비 오는데 데리고 나가서 화났어? 싫어하는 옷이 입혔어가지고 난리 난리 났네? 응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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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공 연결 감사합니다.